1. 2. 2. 근데 노래하는 거 들었는데 너 중국인인지 몰라. 응. 패션. 음악도 하시고 패션도 하시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롤라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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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씨 음 다 먹어요 롤라이브 롤라이브 빡 문정 만능이신 거를 아주 잘 표현하고 계시죠? 나는 가수다 나는 멋있다 이런 것보다 노래도 하고 쇼핑도 하고 다재다능 쇼핑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꺼 좋아요 눌러줄 것 같아요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너무 다재다능하신 분인 것 같아서 저 싫어요 난데 싫어요 자꾸 찔리는 거예요 계속 싫어요만 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저는 좋게 해봤거든요 딱 옷 바꿀 때 아 이거가 쇼핑이지 유일하게 진짜 쇼핑 느낌이 나서 처음으로 좋아요를 줬던 확인해보세요 싫어요는 누구지? 밝은 느낌의 영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싫어요 그럼 밝은 영상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